안녕하세요 생명과 그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현유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GB 시즌1 OT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RGB 같은 경우에는 비킬러 모의고사로서 총 1회당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 형식의 일종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관제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분은 비유전 14문항과 유전 2문항 유전은 총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4개가 킬러급이고요 2개가 기본 문항입니다 그 유전 기본 문항 2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유전의 첫 번째 단원인 유전정보와 염색체 쪽에서 출제가 돼요 보통 세포주기 세포분열 그리고 세포 그려놓고 염색체 그려져 있는 세포모식도 문제 그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죠 난이도로 구분해 보면 한 회당 수록되어 있는 16문항은 기본 문항 14개 중킬러 2문제입니다 이 중킬러는 막전위 자료 출원과 근육의 수학적 계산과 같은 비유전 쪽에서 출제가 되는 막전위 근육 계산 문제입니다 RGB를 활용하는 목적을 학생분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 RGB를 풀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모의고사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예 알고 있는 건데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 1, 2페이지에서 실수로 틀리는 거야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비유전 쪽 특히 기본 문항 16개 쪽에서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 복습을 꾸준히 하면 되나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6평 전후에 기본 문항 16개 비킬러 문항 16개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론 복습만 해서는 잘 개선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지 알고 있는 건데 시간에 촉박하게 쫓겨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킬러 문항 16개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형식에 문제의 형태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비킬러 문항도 킬러 문항처럼 꾸준히 문항을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RGB라는 비킬러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비킬러 킬러 모두 포함되는 풀버전의 풀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당 20문자짜리 좀 버겁죠 이 한 해를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하기가 그래서 제작된 겁니다 기본 문항 반복 훈련을 통해 실수를 줄인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민이 바로 뭐냐 비킬러 문항 중에서 막전히 자료 출원하고 근육의 개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풀 수는 있는데 빨리빨리 못 풀겠어요 가끔씩 근육이나 또는 막전히 계산 쪽에서 실수를 해요 풀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강사들의 스킬과 논리를 몰라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채화가 덜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채화를 하는 방법은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꾸준히 푸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RGB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전히 근육이라는 줌킬러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시간 단축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16문항을 몇 분 안에 풀면 되나요? 또 자주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15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6평 9평 수능장 가서 15분 안에 16문항을 푸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구입해주는 이 RGB도 15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17분, 20분, 어떤 회차는 25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상태로 훈련하자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이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는 자기의 문풀 속도대로 푸세요 가급적이면 15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지 맨 처음부터 15분 안에 못 풀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 시간으로 잡으시라는 거지 현재 나의 시간이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면 이 RGB가 시즌1, 시즌2까지 있는데 시즌2까지는 총 64회입니다 시즌2까지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시간을 12분까지 단축할 수도 있어요 작년 수험생들 피드백 받아보면 어쨌든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RGB를 하면서 이게 정말 연습이 되나 안 되나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근데 이 RGB는 작년에 수험생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탄생한 컨텐츠로서 작년에는 첫 회다 보니까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욕도 많이 먹었어 수정 보완하면서 올해 나온 RGB 같은 경우에는 꽤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을 또 자주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 문제에는 기출문제가 들어있나요? 기출문제는 MDGC 모든 기출에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았거나 또는 풀 거니까 기출문제는 수록되지 않았다 100% 사장 문항이고요 과거 우수문항과 신규문항이 섞여 있습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해당 16문항이고요 시즌 1은 32회, 시즌 2는 32회입니다 그럼 이러면서 신규문항이 얼마나 했나요? 제가 작년에 어쨌든 RGB를 풀어봤습니다 시즌 1, 2가 아니더라도 시즌 1이라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몇 퍼센트나 바뀌었네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최소 60%, 체감적으로 한 70% 이상까지도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리뉴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부 중복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우수문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사용하는 거니까 작년 수강생들도 다시 풀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즌 1과 시즌 2는 꼭 다 풀어야 되나요? 시즌 1만 풀면 안 되나요? 시즌 2만 풀면 안 되나요? 처음에 나온 게 예전 거고 두 번째 시즌 2가 최근 문제가 섞여 있는 건가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일단 16문항 중에서 기본 문항 14개는 평가원 시험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 중킬러 2개 막전이와 근육은 총 64회에 걸쳐서 유형별로 문제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즌 1만 여러분들이 푸신다면 막전이 근육에 대해서는 일부 유형만 연습을 한 거지 모든 유형을 연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은 시즌 1부터 순차적으로 시즌 2까지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시즌 1, 2를 모두 활용을 하셔야 막전이 근육의 모든 유형들을 풀어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용 방법 만약에 3월에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2회를 사용하세요 격일로 왜 격일로 풀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기본 문항, 비킬로 문항만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았던 이해할까 뭘까 고생하면서 했었던 그 킬로 문항에 대한 스킬과 논리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마지막 7줄에 만점 시퀀스와 격일로 활용해달라고 했는데 이 만점 시퀀스가 바로 킬러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격일로 하루는 비킬러, RGB 그 다음 날은 킬러 만점 시퀀스 그래서 격일로 RGB만시, RGB만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골고루 꾸준히 연습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컨텐츠를 좀 늦게 만났다 5월 이후에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3, 4월에 진행됐던 걸 좀 빨리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한 주에 3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시도 한 주에 3회에서 격일로 활용하시면 돼요 시작 시점에 따라서 한 주에 소화할 분량이 달라진다는 정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15분에 풀려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가급적이면 15분 딱 정해놓고 정이 힘들면 여러분들의 원래 속도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채점호 해설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예 뭐 맞췄는데 또는 쉬운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RGB로 연습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실수를 줄이는 것이 꽤 크다 그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반복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전문한 강의 수강을 하면 저는 어떻게 강의를 준비할 거냐면 쉬운 문항도 다 촬영을 할 거고 쉬운 문항이든 중킬러 문항이든 관련된 개념이나 문풀에 대한 거를 계속 PPT로 녹여내서 여러분들 반복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찮게 일일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도 제가 이 1번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개념을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서 PPT로 복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아는 것도 반복 그럼 점점 실수가 줄어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만점 시퀀스를 격일로 활용해달라고 했는데 이 만점 시퀀스는 만점 시퀀스 OT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시도 100% 자작이고요 킬러 모의고사입니다 한 해당 4문항 그래서 RGB 한 해와 만시 한 해를 합치면 풀 모의고사 한 해 20문항짜리 완성된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시즌 1 32회, 시즌 2 32회가 되겠습니다 촬영 미나 업로드 말씀드릴게요 교재 입고는 3월 6일 이미 입고가 되어 있고요 강좌 개강은 3월 14일 제가 강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업로드는 매주 2회분식 수요일부터는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화요일 날 촬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완강 시점은 아직 예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강 시점이 윤곽이 잡히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 이제 개념 강좌 이후, 기출학습 이후 타는 본격적으로 끊임은 반복으로 만점 1등을 목표로 달려갈 일만 남았어요 함께 달려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RGB 시즌 1 OT 마무리 하겠고요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